안녕하세요. 드럼템입니다. 좀 특별한 시간 가지려고 한 번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시가가 너무 궁금해서 시가를 직접 수입하시는 양선모 대표님 모시고 오늘 시가에 대해서 한 번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선모 대표님 인사 한 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리타 컴퍼니 양선모 대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의상도 맞춰 입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원래 흰 젖제 안 입는데 오늘은 대표님 분명히 이렇게 입고 오실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저도 원래 좀 더 편안한 복장으로 오고 싶었는데 약간 깔롱을 좀 부려줘야 영상미가 나오지 않을까 뭐 워낙 인물 죽으셔서 제가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자 시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가를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특히나 이제 영화 수리남이나 각종 미디어 콘텐츠에서 등장하는 씬들이 많다 보니까 요 근래 들어서는 좀 이런 특별한 경험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서브컬처 물론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관심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일반적인 분들이 시가를 어디서 구매하고 내가 어떻게 피워야 되고 이걸 내가 또 어디서 피워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자 시가를 시작하려면 시가를 어디서 구해야 돼요? 시가를 구하실 수 있는 곳들은 국내에서는 이제 시가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시가 바들 혹은 리테일샵 아니면은 개인이 직접 구매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직구로 아니면 뭐 면세점이나 각종 판매처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곳에서 보통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가라는 게 그냥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엔 좀 쉽지 않은 문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 아닐까?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시가에 대한 문화가 어떤 거다? 뭐 이런 개괄적인 걸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이상도 컨텐츠를 시청하실 시청자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사실 중남미에서 시가를 태우는 문화는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되게 가벼운 캐주얼한 차림으로 일례로 뭐 가족끼리 피크닉을 가서 어떤 그런 공원에서 시가를 태울 수도 있고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사실 남미 쪽에서 에스파니아 말로 이제 뜨랑킬로라고 하는 말이 되게 유명해요. 네 뜨랑킬로 네 이게 마치 이제 좀 평온한 좀 이렇게 진정된 차분한 릴렉싱한 그래서 사실 시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넘어온 문화 혹은 유럽에서 넘어온 문화로는 굉장히 좀 럭셔리하고 그렇죠 애티튜드를 막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면 누구냐 하면 윈스턴처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더 장군. 높은 분들이 딱 시가 물고 있는 그 장면들이 그냥 우린 시가라는 걸 연상하게 하는데 원래 시가 문화라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도미니카랑 과테말라에서 꽤 오랜 시간을 한 20년 정도를 이제 생활을 하셨어요. 도미니카나 과테말라 이런 중남미권에서 시가를 어떻게 태우냐면 실제로 현지에 가면 청소부 아줌마가 청소대걸레질을 하면서 시가를 막 이런 로브스토 사이즈가 아니라 링게이지가 엄청 굵고 막 떼기만 한 거예요. 막 피면 죽을 것 같아요. 손에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 거. 이만큼은 묵직한 그런 시가들을 많이 태우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에 약간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윈스턴 처치리나 이런 메가도 장군같이 멋있는 분들이 태우는 거는 한 가지 약간 마케팅 사례가 아니었을까? 동경심을 유발하는. 그냥 또 일반인들에게 막 피는 게 시가라는 거죠? 그냥 편하게 담배 태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담배는 말 그대로 공장에서 우리가 이제 머신으로 되게 찍어내듯이 만들잖아요. 이 얘기가 좀 공개적으로 또 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담배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클린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담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폐기된 담배입을 다시 재활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과연 그게 정말 올바른 흡연 문화일까? 싼 가격에 담배라는 걸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만드는 과정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시가는 제가 이제 도메니카에서 출장 갔을 때도 농장에서 농사를 지는 것부터가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에요. 아 이 담배를 기르는 작업이 담배는 작물 중에서도 굉장히 하드한 난이도로 갖고 있습니다. 병충해가 만약에 생기면 그 입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시가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 시가에 빵꾸가 계속 막 나요. 아 그러면 안 피죠. 상한 거니까 그게 사실 상한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기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시가 농장은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그거를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통 농사를 지어요. 농장에서 병충해를 막는데 농양을 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있으면 가생이 부분 이 라인 부분에 옥수수 같은 작물들을 심어놔요. 아 그걸로 병충해를 몰아요? 네. 설탕 같은 걸 심고 그쪽으로 해충들이 모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애초에 재배 과정부터가 다른 거죠.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이제 수확을 끝낸다고 하면 그거를 또 이제 건조시키는 부분에 또 건조를 시켜서 뭐 1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보통 숙성이나 이제 이런 보관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롤러가 하나하나씩 섬세하게 만지는 겁니다. 아 그럼 담배잎을 따서 그 잎 자체를 숙성을 시켜요? 맞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줄기상으로는 굉장히 긴 작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전체를 그냥 이렇게 뿌리 부분을 커팅하거나 그냥 수확해서 그 자체로 그냥 에이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담배 잎사개 하나가 최종적으로 자라나면 머리부터 한 여기 허리 정도까지 잎사개 하나가? 네. 그런 담배잎 하나하나를 건조시키고 하는 과정이 사실 되게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인건비가 비싸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게 만약에 일본이나 그렇죠. 저희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사업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만약에 남미 쪽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담배를 수급하기가 쉽지 않겠다. 제일 좋은 예시가 사실 쿠바시가인 것 같아요. 쿠바시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안 오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슈들이 생기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테크닉이나 스킬은 계속 올라가는데 돈이 안 되는 거죠. 일하는 입장에서. 사실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껏 10년, 20년 마스터 블렌더, 마스터 롤러로 가르쳐놨더니 도미니카나 뉴 월드 시가 제조사들로 계속 넘어가니까 그게 좀 사업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저는. 지금 대표님이 수입하시는 시가는 대부분 도미니카 시가 네.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다 도미니카에서 시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시가를 생산하는 양으로 따지면 도미니카가 어느 정도? 도미니카가 1등입니다. 현재 1등? 네. 현재 1등이고 2등이 쿠바입니다. 물론 이것도 남미는 사실 문화적으로 좀 서류에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리소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파일을 따져봤을 때는 도미니카가 현재로서는 1등이지 않나 왜냐면 현지 제조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쿠바 시가 제조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얘기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시가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사이즈가 어떤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부르는지 이걸 어떻게 숙성한 걸 어떻게 부르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시가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직접 자체 브랜딩해서 OEM 생산하고 있는 도미니카 시가인데 지금 갖고 온 사이즈 같은 경우는 로브스토 사이즈입니다. 로브스토. 길이가 길어질수록 토로, 처칠 더 많은 종류들이 사실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또 작아질수록 뭐 프티코로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프코로나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짧게 간다면은 숏 로브스토도 있을 수 있고 종류는 되게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를 태우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로브스토로 태우시는 것도 추천하고요. 시가를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토로 사이즈나 토로 사이즈는 이것보다 조금 손으로 치면 한 두 마디 정도 더 낍니다. 그리고 훨씬 더 조금 더 두껍고요. 두껍고 굴빵한 시가를 태우시면 오랜 시간을 태우실 수 있으니까 연무량 차이도 좀 연무량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흡연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가를 즐기기에는 좀 처음 느끼기에는 토로 사이즈도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브스토 사이즈를 한 대 다 피우는 데 걸리는 시간 초심자분들은 사실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시가를 태우는 행위 자체가 되게 낯서실 거고 일반 담배는 우리가 이제 한국식으로는 속들이라고 하나요? 약간 폐로 호흡하는? 시가는 그렇게 태우시면 죽으실 수도 있어요. 구강 내에서 이제 연기를 구슬린다는 느낌으로 향을 느끼고 맛을 느끼는 그런 담배의 종류이기 때문에 사실 이 흡연 방식 때문에 좀 초반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브스토는 저같이 이제 약간 시가에 이제 좀 쩔어있는 고인 물 네 정말 이제 썩은 물 저같은 사람들은 사실 한 25분에서 30분 아마 시가 매니아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로브스토을 25분 안에 태우면 니코틴 펀치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같이 시가라는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사실 술도 마찬가지고 시가도 마찬가지고 문화에 대한 약간의 매너 정도는 기본 매너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나 가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가가 만들어지는 A부터 Z를 보면 되게 작품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의 노고가 들어가고 되게 어떻게 보면 쌀 같아요. 올바른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꼭 지켰으면 하는 거는 시가를 되게 너무 함부로 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던지고 막 쟤를 털 때도 땅땅땅땅 하면서 막 치듯이 털고 그런 문화는 좀 저희가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을까 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잿더리에 이제 올려놓고 그렇죠. 비벼 끄는 거 비벼 끄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꺼지잖아요. 시가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꺼집니다. 그만큼 들어가 있는 입 자체가 그 입의 구조 자체가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끝까지 다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짓누르듯이 끄는 행위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싫어하시더라고요. 시가 되시는 거. 그렇죠. 오늘 그래도 도미니카에서 수입되는 다른 시가들도 좀 준비를 해오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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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멋있어 보이는 걸 앞니타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럴까요? 한 번도 본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네. 이러면서 제가 무슨 대표라고 지금 우리 또 잠깐 얘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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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 네임이 샨스크립터로 불사의 영악이라는 뜻이에요. 암리타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엘릭서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불사의 영악 불로장생 그래서 암리타라고 지은 이유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불사의 영악이라는 뜻을 포커스한 것보다는 본인이 저의想으로 되게 특별한 이야기잖아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런 것처럼 저희가 갖고 오는 어떤 아이템들 이런 시가나 제가 원래 뮤지션 출신이거든요. 아 cables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라 이런 독특한 경험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들을 소개하는 회사가 저희 암니타 컴퍼입니다. 나는 기회에다 노래 한 번 들을게요. 이번 편 조회수가 잘 나오면 제가 노래 한 번 하고 혹시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면 우리가 이제 시리즈를 하게 된 거라고 하면 그때 노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마이크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자신 있으신데?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 빼고 도미니카에서 또 수입하시는 제품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전 세계 1등은 도미니카다. 그렇죠. 브랜드 밸류는 분명히 쿠바 시가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 하면 쿠바라는 대명사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도미니카 시가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면 좋겠어요. 싸고 맛이 없고 그냥 쿠바 시가를 못 구하니까 피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인식도 좀 바꾸고 싶고요. 사실 쿠바 시가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쿠바 시가가 몇 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4배에서 5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올랐어요? 네. 옛날에는 쿠바 시가를 3, 4만 원대에도 태울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동일 제품을 태우려고 하면 10만 원. 그렇게 올랐다고요? 왜냐하면 농사 현황이 좋지가 않아요. 쿠바 자체에 이제 그런 경제적 문제도 있고요. 네. 인력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농장 자체가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약간 도미니카 시가가 대체제로서 저렴하고 그렇지만 맛은 좀 딸리고 이런 인식은 좀 잘못된 인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도미니카에서 수입하신 좀 재미있는 시가들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오늘 제가 촬영이라고 해서 네. 되게 독특한 제품을 좀 갖고 왔어요. 네. 몇 가지 또 준비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지금 갖고 온 제품은 이제 라 갈레라 라 갈레라 네. 라 갈레라라고 하는 이제 시가 브랜드에서 나오는 가빌레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2022년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이 제품은 1000박스 한정판이고 써있네요. 1000박스에 514번째 네. 보시면은 아마 이런 시가의 제품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멋있다. 오 근데 비닐도 안 덮여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셀로가 덮여있지 않다고 해서 네. 마치 저렴한 제품이 아니고요. 왜냐면 그 셀로 안에 계속 두면은 그 셀로 냄새가 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회사마다 다 다른 거죠. 거기다가 위에도 커팅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꺼내서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 보통 보면은 이 라벨 밑에가 이제 풋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토스팅을 직접 하는 네. 불을 붙이는 부분이고 이 위에 부분은 위 제품처럼 그렇죠. 이렇게 캡이 막혀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따져있죠. 이런 형태의 비트 올라가니까 즉 어떤 제품군도 있다. 되게 독특한 시가입니다. 향 한번 맡아보시면 되게 초퀄리티하고 아 그러네요. 네. 되게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죠. 네. 이게 약간 시가에서 자연석으로 발생되는 암모니아 향입니다. 되게 흑숙한 향이에요. 네. 이게 이 향만 맡고 있어도 되게 좋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두로 에이징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로브스토어가 사이즈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시가 입의 숙성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이 제품처럼 좀 거무티티하고 네. 좀 되게 짙은 갈색이 나는 제품들을 보고 저희가 마두로라고 합니다. 숙성도를 보통 끌라로 그러니까 거의 생잎에서부터 오습기로 그거는 이제 제일 시커만 거의 약간 좀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의 색깔입니다.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숙성되어야 돼요? 대략. 연수라기보다는 숙성 방법에 따라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입의 숙성도에 따른 연수를 정확하게 몇 년? 약간 위스키처럼 12년? 21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마두로 제품 같은 경우는 숙성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간 제품이고요. 에이징이 강하게 들어가면 강하게 들어갈수록 시가가 갖고 있는 맛 자체가 좀 더 진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입 색깔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나 시가를 경험하실 분들은 아마 이 마두로가 맥스이실 거예요. 이 이상의 어떤 오습기로나 에이징이 더 강하게 들어간 제품들 오랫동안 숙성된 제품들을 태우기에는 너무 좀 헤비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매니아로 가야 이제 그 정도는 네 맞습니다. 약간 블루치즈 같은 영향이에요. 마두로가 거의 약간 어떻게 보면 시가 숙성을 경험하실 때는 가장 좀 높은 숙성도다. 일반이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데서는 그래도 마두로까지 가면 맥스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팅이 돼 있어서 바로 불만 붙이면 태울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책상에 하나 두고 그렇죠. 열어서 그냥 바로 입에 딱 물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멋있는 시가죠. 멋지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게이지가 맥 게이지가 되게 얇잖아요. 네.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맥 게이지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맛 자체가 들어올 때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약간 좀 게이지가 얇을수록 좀 더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거죠. 좀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퍼즐들을 조합하면 제조사에서 이 블렌더가 왜 마두로를 썼고 왜 맥 게이지를 이렇게 얇게 했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너무 향이 강해서 네. 얘가 너무 입에 많이 들어가면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맥 게이지 좀 작게 해서 조금씩 흡입해라. 맞습니다. 마치 마두로는 강하고 세고 남자다운 시가 에이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체를 좀 내려줄 수 있게끔 천천히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멋진데요? 이거 참 되게 멋진 문화예요. 다음으로 좀 보여드릴 제품은 책인데요? 이거 마치 약간 꼭 엄마한테 사기치기 좀 엄마나 책 샀어? 그래서 이 제품은 싸가의 쇼테일즈라고 하는 라인업인데요. 네. 되게 안 해도 책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이 브랜드에 대한 내용들 네.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들 음 요 밑으로 이제 시가가 다 네. 좀 서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부유하신 분들 부유하신 영화의 법을 좀 이렇게 네. 서재에서 시가도 한 대 태우시고 좀 이렇게 위스키도 한 잔 드시는 분들은 되게 분위기 있겠다. 그렇죠. 책장에서 이렇게 하나 꺼내서 되게 섹시하지 않나요? 와 진짜 섹시하다는 편이 딱 맞네요. 약간 와이프 몰래 책 여보 나 독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몰래몰래 태울 수 있는 책 읽는데 담배 냄새가 나네 이럴 수 있어. 그렇죠. 진짜. 이건 되게 굵죠. 굵네요. 오 무게함이 있어요. 터프하고 네. 태워 보시면은 이거 색깔이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진하잖아요. 진하잖아요. 초콜렛 컬러. 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다. 컬러도. 이 초록색의 금색 이 컬러. 거기다가 안에 시가가 완전한 초콜렛 컬러에요. 시가가 되게 갖고 있는 재밌는 점이 시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롤링하는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굵으면 굵어질수록 이 시가를 롤링할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잎 줄기 있잖아요. 담배 잎도 이렇게 깻잎처럼 이렇게 잎사귀가 있으면 가운데 이런 줄기들 그런 것들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제조하기에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가 같은 경우는 또모 식스라고 하는 모델인데 겉모습 자체도 너무 매끌하고 네. 맨심해지라고. 향은 어떠세요? 향도 좋아요. 근데 아까처럼 콩콩한 향보다는 네. 좀 더 건조한 또는 초콜렛 향 같은 게 좀 더 진해졌어요. 두껍고 숙성도가 되게 오래 숙성된 제품일수록 펀칭감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약간 위스키로 비유를 하면 피트 위스키 같은 이 컬러에요. 올바른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가 태우시면 아마 한 3일인치 가 생각 안 나고 워낙 맛이 강해서 야 이거 대표님 얘기만 들으면 지금 이걸 다 태워보고 싶다는 이런 마치 제가 지금 영업사원처럼 지금 이게 얘기만 들었다가는 거의 지금 근데 지금 그냥 봐도 자꾸 침이 넘어가요. 아 또 시가를 좋아하시니까 이 제품은 해미이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시가고요. 공장이 도미니카에 있어요. 근데 이 해미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오너랑 제가 거의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가 만들어준 이 공장 대표가 네. 이 친구 아빠에요. 아 다 이렇게 엮여있네요. 저희 공장 대표가 이제 완전 할아버지인데 쿠바 사람이에요. 이 시가 같은 경우는 되게 쿠바 시가의 레가시가 좀 저는 좀 녹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aba 56이라는 모델이거든요. 네. 이 제품이 독일 시가 매거진에서 95점 받았습니다. 네.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시가고요. 이렇게 세드로. 그러니까 삼나무로 되어있는 이런 막도 하나 있고 이 시가는 이것도 컬러가 완전히 다른데요. 해미스 브랜드의 aba 56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그냥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 시가가 방금 말한 것처럼 다른 향이에요.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이건 왜 화사한 향이 꽃향 같은 게 나죠? 되게 고소하고요. 향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싶으실 땐 이 훗 부분에다가 코를 잠깐 대보시는 것도 좋아요. 들어오는 향이 좀 다릅니다.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겉에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저희가 래퍼라고 해요. 이 래퍼 부분이랑 안에 들어가 있는 필러나 바인더의 향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필러에 있는 향까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땐 후수로 직접 맞는 게 좀 좋지 않나요. 저희 시가랑 비교해보시면 사이즈가 네. 길이 차이가 좀 있죠. 이런 로브스토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얘를 보다가 얘를 보면 되게 부담없어 보이는데 사실 선뜻 해오보면 쉽지는 않다. 큰 거일수록 쉽지 않던데?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 시간 자체가 좀 많이 길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쿠바 시가보다 더 낫다 라는 생각을 아니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죠. 미쳤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아까 그 책 모양으로 생겼던 싸가 브랜드의 같은 브랜드. 네. 솔라즈라고 하는 라인업인데 이 시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처칠. 윈스턴 처칠처럼 뭐 동일한 뜻은 아닐 수 있지만 사이즈가 처칠 사이즈. 처칠 사이즈. 네. 얘는 조금 케이스가 없는데 현대정이래요. 제조사 대표가 여자예요. 이 시가가 마치 약간 마초 이미지가 강하고 네. 클래식하고 레트로하고 그쵸 그쵸. 근데 여성 대표가 운영을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모던해진 느낌이 되게 제가 느끼기에도 좀 모던하고 좀 세련되진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브랜드들도 있다라고 좀 좀 소개를 하고 싶고요. 예쁘네요. 이거는 저 프랑스 디저트 가게에 올려놔도 그쵸. 이 시가 박스 뒷면을 보면 네. 이 프로시가라고 하는 씰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도미니카 시가협회 음.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케이스와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약간. 한국 약간 뭐 담배 인삼공사처럼 그렇죠. 그렇죠. 정품이야. 네. 이 협회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가 브랜드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만한 유명하고 역사가 있고 좀 국가에서도 정말 인증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가 제조사들이 속해 있는 그래서 저는 그 곳에 있는 이런 프로시가라고 하는 이 협회에서 인증된 시가들을 좀 갖고 있고요. 진짜 공식인증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 이건 또 달라요? 이건 또 향이 되게 묘하실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부드럽죠. 아 진짜 좀 마일드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순서를 지금 센 거에서부터 네. 약한 거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권해주신 게 맞습니다. 굉장히 수성이 오래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가는 약간 센 거부터 경험을 해야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거에서부터 태우면 사실 시가 갖고 있는 매력을 다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비기너분들은 강한 그런 플레이버가 있는 테이스팅 노트가 되게 확실한 제품들을 태우고 그다음에 이런 부드러운 제품들을 태우면 좀 시가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맛의 차이가 이렇게 다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위스키는 낮은 데부터 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높은 데서 정확히 느끼고 그다음에 낮은 걸 여러 개 마셔볼까. 네. 비슷한 거 같긴 해요. 맞아요. 방식의 차이겠지만 약간 역순인 거 같아요. 제가 이거 냄새에 계속 맡다 보니까 피고 싶어졌어요. 우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보통 그 시가랑 페어링을 많이 하잖아요. 시가바에 가면 보통 나는 위스키 한 잔에 시가를 필 거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님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어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시가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럼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뭐든지 다 본토에 가서 배우는 게 좋잖아요. 네. 도미니카 가니까 거의 다 럼이랑 시가를 페어링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미 카리브에 자체가 럼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시가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수순인 거 같아요. 그 종합이. 그래 이건 남미 문화니까 네. 남미술로 같이 페어링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페어링하기엔 럼이나 데킬라 이런 술들로 페어링을 하시면 약간 마치 현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럼이랑 데킬라를 준비해서 오늘 같이 페어링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드디어 이제 시연을 할 시간이 왔네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럼이나 데킬라랑 페어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셔서 맞습니다 제가 오늘 데킬라하고 럼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콜롬비아에서 12년 숙성한 딕타도르라는 럼이고요 둘 다 아시죠? 잘 아시는 술들 아닌가요? 제가 딕타도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같이 페어링 행사를 했었고요 직접 페어링을 해보니까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럼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럼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준비했네요 제가 은근히 또 마음이 서로가 편한다고 근데 제가 럼까지는 이해를 해요 데킬라하고 시가를 페어링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마 흔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어떤 싱글몰트나 블렌디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페어링에 정말 적합한가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술 자체도 너무 향이 아로마틱하고 되게 복잡 미묘한 맛들이 많잖아요 근데 시가는 사실 말 그대로 입 안에서 향을 느끼고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을 태우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술은 먹으면 배로 들어가잖아요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약간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런 싱글몰트나 블렌디드 같은 계열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좀 적합하진 않다 서로 맛이 다 강하니까 특히 데킬라는 짭짜름하고 굉장히 맛 자체가 스파이스함이 있잖아요 그 맛이 약간 시가의 불편한 맛들을 좀 걸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역의 설득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 역시 자신감 사기 랭키 뭐 냄새만 맡아도 럼 이쪽이 럼이고요 여기 데킬라입니다 아 이거 데킬라예요 불장과 대표님 거 이건 다 제 거 아 이거 미쳤네요 향이 그럼 이제 불붙이는 법부터 네 좋습니다 감시가를 무는 법까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네 그런 시간인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얘는 좀 상큼한데요? 브랜드명은 암리타는 회사 이름이고요 이 제품은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브랜드 패스파인더 저희는 라인업 구조를 배의 이름으로 따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카락이고요 카락의 로브스토 사이즈 그래서 패스파인더 풀네임으로 말씀드리면 패스파인더 카락 로브스토 그러면 카락 토로도 있고 이러겠죠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제일 하이엔드는 갈레온이라는 라인업이 있는데 그 제품은 지금 공장이랑 블렌딩을 어떻게 할지 협의하고 있어요 먼저 커터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길로틴 커터 1자로 잘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V커터도 있습니다 V커터는 말 그대로 모양이 이렇게 V자로 나요 가운데가 이렇게 약간 V자 모양으로 파여져 있는 그래서 이 커팅에 대한 차이가 뭐가 있냐 보면 사실 비기너분들이나 시가를 그냥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은 이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일자로 그냥 뚜껑이 다 따져면 닿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럼 그만큼 들어오는 연기량이라던가 드로우를 할 때 이 씨가 입이 타는 그 속도 그런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일정하게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V컷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일자로 잘리면은 아 이런 게 되게 레귤러한 맛이구나 들어오는 맛이구나 네 근데 V컷으로 잘리면 약간 좀 뻑뻑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펀칭은 더 뻑뻑하게 들어오겠네요 펀칭도 그렇죠 이 연기를 느낀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네 들어오는 연기가 약간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범위가 넓을수록 더 많이 들어오고 좁을수록 더 얇게 송곳이 찌르는 듯하게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까지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컷힌을 좀 청구자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지금 연무를 시작했는데 네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여기서 멈춰줘라 씨가를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니코틴은 충분히 있는 제품이에요 네 이거를 속들이 폐호흡으로 하지 않아도 부각 내 점막으로 충분히 니코틴이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흡연을 하는 데 있어서 속으로 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그냥 가볍게 입 안으로 머금고 약간 오물오물 씹듯이 한 뒤에 후 뱉어주면 돼요 오 입으로 뱉어도 되고 코로 뱉어도 되고 아 딱 이 정도까지 말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커팅을 오늘은 첫 날이니까 그냥 제일 기본적인 길로틴 커팅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숄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까지 이렇게 깊게 들어오면은 시가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쵸 그래서 그냥 제일 위에만 가볍게 이 정도 오 역시 그래서 살짝만 털어내고 토스팅하는 법을 이제 좀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불 붙일 때 정면으로만 꽂지 않으시면 돼요 음 그리고 시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불이 잘 안 붙어요 네 일반 담배는 그냥 라이터 하나로 그냥 칙칙만 해도 붙지만 시가는 아무래도 입 자체가 굵고 들어간 내용물이 많기 때문에 붙이는 데 있어서 너무 가까이 되면 쓴맛이나 탄맛이 날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딱 직선으로 붙이게 되면 겉에 있는 래퍼부터 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천천히 태우는 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아 좀 멀리서 살짝 멀리서 네 잔열로 정말 토스팅 한다는 느낌 처음에 이렇게 토스팅을 진행하고 네 살짝 이렇게 하얗게 올라올 때쯤 되면 네 한번 꺼주고 할 때 이 겉에는 금방 타요 그렇죠 근데 속 안은 잘 타지 않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은 입으로 살짝 불어주시면 좋아요 아 우리 불씨 살리듯이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 거 좋아요 돈은 지금 왜 공을 들여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빨갛게 네 가운데는 가운데만 지금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불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자기 입으로 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아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익히면 됩니다 오 다 익었어요 그러면 이제 흡연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부터 즐기시면 돼요 저희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distinctive outfits 오벨이 이런私 사심을 채우는 아, 맛있네요 아우 아... 자기 입으로 자기 씨가 맛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제 입으로도 맛있어요 흡연을 하실 때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드로우하려고 하면 욕심이 과해서 과유불급인 거예요 혹시나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처럼 태우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단 제가 먼저 태우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드로우를 세 번을 해요 이런 식으로 드로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시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냥 짧게 네 아...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렇죠 네, 정말 부담없이 마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경 안 쓰고 네, 그냥 입안에서 한 번 구슬려보고 뱉어주고 이게 더 어려운데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원래 태우시는 대로 아마 익숙한 흡연 방법이 있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자, 이제 페어링을 한 번 해볼까요? 뭐를 먼저 마실까요? 저는 럼을 먼저 마시는 게 네 자, 이거 딕타고르 12년 숙성 럼이고요 콜롬비아에서 딱 숙성한 진짜 같은 남미의 느낌이 빡 느껴지는 럼입니다 보통 대표님 럼이랑 페어링 할 때 어떻게 드세요? 럼 한 번에 쫙 드세요? 보통은 한 번에 먹기는 해요 그렇죠 네, 원샷으로 먹는 게 그렇죠, 저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꿀떡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네 하아, 가능하시죠 이런 걸 원래 이렇게 아... 이거 좋네 아... 좋네요 아니 왜 감독님이 와시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하하하하 진짜 맛있다 와, 이 럼하고 지금 씨가 담배 맛하고 궁합이 너무 좋죠 와, 이거 그냥 와, 이 단 맛하고 이 씨가의 맛하고 되게, 되게 페어링 잘 되네요 아, 이게 페어링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오... 씨갑 바 가고 싶어서 와, 이거 미쳤는데요? 아우, 럼이랑 궁합 너무 좋죠 와... 훌륭합니다 딕터도르 미쳤네 진짜, 진짜 잘 어울려요 감독님, 페어링 어때요? 너무 좋은 게 럼 달거든요 네 아까 진짜 올렸는데 아직, 저는 씨가를 어떻게 피는지 어떤 향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아직 향에 대한 트랜션을 못 느꼈어요 음... 굉장히 뭉쳐서 오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 뭉친 느낌이 부담감을 줄여주는 거 같네요 럼도 그렇고 그렇죠 네 약간 씨가 갖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강렬한 스파이스를 좀 내려주는 느낌이 있어요 음... 느낌이 너무 좋죠 난 데킬라가 되게 궁금해요 데킬라의 짭짤한 맛이랑 정말 페어링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데킬라를 한 잔 마시고 얘를 한 모금 어, 한 번 그래 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럼맛도 좀 남아있으니까 좋습니다 아, 되게 맛있는데? 이러다가 술 한 벽을 다 먹는... 수나, 좀 참 염비가? 하하하하하하 정답은 아닌데... 요거 아내오 1800 아내오인데요 어, 요것도 또 아내오니까 네 한 번에 쫙 데킬라도 원래 한 번에 먹는 거죠 그럼요 아, 진짜 맛있다 와... 이야... 이게... 진짜 맛있다 두 개가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진짜 너무 맛있네요 네 음... 제가 그 전에 바를 조그맣게 할 때 그 안에 씨가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와서 하는 손님들이 딱 위스키랑 세 잔 정도의 씨가 한 대를 딱 피우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다는 씨가가 그때도 제가 이제 쿠바 씨가만 팔았으니까 싸지 않은 상태니까 위스키랑 같이 먹고 나면 조금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왜 살아 있는지를 느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경험에 네 돈을 쓰는 게 이제 아깝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쵸 제가 볼 땐 마지노선이 딱 5만 원인 것 같아요 그 미만에서 즐길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런 문화에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쵸 진짜 씨가 한 대 내가 오늘 이 씨가 한 대 하면서 나만의 문화? 저는 씨가를 제가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네 우리가 되게 바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음... 그쵸 그러니까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의 루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의 마무리를 뭔가 씨가 한 대를 하면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네 약간 자아 성찰도 하고 오늘은 어땠는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씨가와 함께 한다면 꼭 비흡연자라고 해서 씨가를 멀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마치 담배랑 똑같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인식보다는 아 이건 또 이런 문화구나 오히려 비흡연자분들이 씨가는 더 잘하시던데요? 일반 연초는 안 태우시면서 네 씨가 태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아는 사람도 맞습니다 네 데킬라 페어링은 어떠세요? 데킬라는 거 보니까 데킬라는 되게 상큼한 느낌이 났어요 씨가랑 페어링을 하니까 되게 궁합이 되게 잘 맞는 느낌? 똑같은 애들이 같이 노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리프레쉬 느낌은 얘가 더 데킬라가 더 강해졌어요 응 뭔가 클레이너로서는 데킬라가 진짜 더 좋은 페어링인 것 같고요 네 맛을 좀 더 맛있게 만들어 주는 건 럼이 네 약간 좀 리치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럼이랑 한 잔 더 하는 게 아 좋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뭐 제가 가진 게 술 밖에 없고 대표님이 가진 게 씨가밖에 없으니까 저는 씨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좋습니다 아 씨에스 미쳤네요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오늘 너무 즐거운데요 나 이거 진짜 시가하고 럼이 또 시가하고 데킬라가 나 이렇게 좋은 좋아 라는 거를 사실 오늘 대표님 때문에 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너무 몰트 위스키에 갇혀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은 약간 없잖아 그런 거에 좀 갇혀 있었는데 다른 페어링들 또는 다른 시도들을 많이 해봐야겠다 네 그런 의미들이 많이 드네요 자 오늘 자강 추천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 저도 감사합니다 진짜 대표님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한마디만 여쭐게요 압니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술은 어떤 거였나요 제가 생각하는 술은 춤 같아요 뭔가 매일 마실 때마다 저희가 되게 다양한 주종을 겪잖아요 네 다양한 술들을 마시고 똑같은 술을 매일 마시진 않으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색다른 춤을 추는 거 같아요 아 너무 좋은 얘기에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한 춤도 사실 되게 오늘 남미에 그냥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뭔가 메랭게 음악 들으면서 약간 쌀쌀 들으면서 네 오랜만에 약간 추억에 젖는 느낌도 들고요 네 너무 즐겁네요 같이 음악 탁 틀어놓고 진짜 그렇죠 오늘 편안하게 먹으면 대표님이랑 둘이 밤새 먹을 거 같아요 하하하하 저랑 밤새시면 재밌죠 하하하하 자 물론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잔 한 잔 촥 먹으면서 네 자 시간 하나 들고 자 오늘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드론큰 드론큰 내가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는데 맛있다 하하하하 진짜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